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5% 이상 동시에 크게 오른 이후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오른 배경에는 농축수산물의 상승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고금리와 통화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중도일보는 충남 김해외시장 입맛 잡았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에서 주식회사 갓바이와 대천김 두 개 업체가 각각 500만 달러씩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현지 바이오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충남 김 수출 성과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수산물 수출 첫 2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했는데요. 이 중 김이 총 수출액의 91.1%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대전일보 보겠는데요. 충청권 최초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생긴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 범죄 피해 등을 이유로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단기간 생활을 지원해주는 양육시설입니다. 그동안 충청지역에선 공동생활가정 중심으로 소외 아동들을 돌봐왔는데요. 대전 유성구에 건립되는 충청권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총 24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설에 입주한 아동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50대와 60대에서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키즈카페 이용률도 올라갔는데요. 맞벌이 가구와 조부모의 육아 돌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신한카드의 반찬업종 이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와 40대는 줄어든 반면 50대는 18.7%에서 20.7%로 60대는 10.1%에서 14.1%로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객이 키즈카페를 이용한 건수도 2019년 동기 대비 지난해 1에서 9월에 80% 증가했습니다. 대전일보신문 기사 하나 더 보죠.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국내 유일 점박이 물범이 생생하게 포착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달 23일 서산 가로림만 모래톱에서 쉬고 있는 점박이 물범물이가 촬영됐다고 합니다. 이 점박이 물범은 겨울철 중국 야우둥만에서 번식한 뒤 3월에서 11월까지 가로림만과 백령도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 타당성 제조사가 진행 중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문들 살펴봤습니다.